조금도 확치 않느냐 다가오지마 사나운 고향은 위협 첫째는 만지지를 못하니까 주변인데 조건 금지 예측도 통질로 공들이면 반드시 터진다 사안에 대한 강한 고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맹수로 변하는 미워의 위험한 공격 소리는 많이 끓겼어요 지금은 막 방어를 하니까 어쩌나 고향이나 저런 고향이나 오늘 제가 특별한 아이들의 특별한 케이스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정상적인 아이들과 정상적인 수업을 하려고 해도 3분의 2가량은 힘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옛날에는 수덕이 좋으면 좋은만 뽑았어 그런데 이제는 3분의 1가량이 되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특수한 아이들을 봐도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면 보통의 아이들과 당연히 제대로 될 수 있다 저기 지금 고양이 저는 저 들어간 그 주주클럽이나 동물농장이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니 행동교정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는데 이번에는 동물과 교감하는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애니멀 커뮤니케터라는 직업이 요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 생각나지 않으세요? 선생님만의 그 아이의 눈? 길을 찾지 못하는 미오가 가족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 라이트 나선의 방울에 역시 시험기가 불편해 있을 미오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보는데 긴장 속에서 이뤄진 미오와 하이디의 척 때문에 미오의 감정을 느껴진다는 아이디 그녀가 부르자 미오 살며시 고개를 내민다 한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미오의 이상한 마음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이 고양이들의 키스 하이디 마치 고양이가 된 것처럼 눈을 깜빡이자 약속이라도 한 듯 미오 하이디를 따라 천천히 눈빛을 보냈다 조용히 차디 의사가 오고 가던 바로 그때 미오? 미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몸을 낮추고 천천히 미오가 향한 호소 바로 하이디 낯선이라면 공격부터 일산던 미오가 경계심을 풀리고 제발 하이디의 곁에 다가간다 진짜 신기하네요 눈을 부덕기도 해서 깜짝미를 전부에 진짜 없는 hp 진짜 낯선 분 오시면요 그분 가실 때까지 고양이의 언어 눈을 천천히 깜빡으로 개하고 고양이가 왜 싸우는지 알고 계시죠? 고양이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이러고, 걔는 반가울 때 꼬리를 흔들고, 둘이 언어같아, 외국어라서. 가족들에게 절찬 난폭하게 울던 살아온 고양이 미워해 놀라운 변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마법을 펼친 하이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더 하이디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왔다. 보이지 않는 동물의 마음을 읽어낸다. 동물심리 분석가 하이디. 네, 저한테 이 동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웹에다 공유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선생님 소감문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부분만 제가 편집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줬다고 하진 마세요. 요즘 저작권이 워낙 심각해가지고요. 사실은 금방 많이 먹었지,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남아 있는 바다니에 남아 있는 선생님이 죽 플러스 전부 생겨들도 음. 그리고요.